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렉터 여러분 오늘 또 알집을 빼려고 합니다 저희가 겨울철 내내 합사를 하고 메이팅도 하고 개시가 종료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 봄이 되다 보니까 알집 무는 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중에 뭐 알집을 먹었던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성공한 애들도 많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메이팅 시킨 개시들을 사육장을 놔두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저쪽에 보이는 것들은 합사 최유통 왕대에 많이 합사를 하고 있고요 합사하고 그리고 기다렸던 애들 메이팅 시키고 있었던 애들도 저기 조그만한 최유통 특대랑 높은형 적재형 거기도 있고요 아 그 위에 보이는 거는 저거 이거 이거는 아시죠 인큐베이터에요 저거 나중에 만들어서 판매를 할 건데 아직 준비를 못 했네요 그러면 쑝 여기는 좀 온도가 높은 사육장이에요 지금 유리로 닫아서 밖의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중에 지금 보시면 쭉 네 인디언 바이올렛 알집 무는 애들 있고요 그리고 뭐 새끼 뺀 애들도 있었고요 지금 뭐 아홈바 같은 애들은 더워서 그리고 더워서 네 더워서 여기다 네 놔둔 거고요 더 어깨에 캐하육을 해야 돼서 그리고 여기도 메이팅하고 합사하고 있는 애들을 알집 물고 있는 애들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는 보시는 것처럼 알집을 새끼를 알집을 물어서 새끼가 나왔던 애들이 얘네들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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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까지 짜르륵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이는 애들은 합사시켰고 뭐 메이팅 시켰고 아니죠 네 메이팅 시켜서 놔뒀던 거 알집 물었던 애들 알집 물고 있는 애들 뭐 여러 군데 여러 개 네 여기 3월 30일 알집도 있고 아니 있죠 네 합사했던 것들 합사하고 분리했던 애들 뭐 이렇게 쫙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쪽도 지금 합사 중이거나 메이팅을 시켰거나 하는 애들 화장실들이 짜라라락 쌓여 있고요 여 앞에 나와 있는 애들은 스쿼트 스쿼트를 여기다 놔둔 배치를 한 이유가 있는데 스쿼트리 지금 여기 위에도 있고 지금 스쿼트리 좀 많이 있어요 이 많이 있는 이유는 지금 보시면 이거 똘똘 쇽쇽쇽쇽 치워버리고 나중에 다 스쿼트 추위에 약하고 알아두세요 추위에 약해요 일반 암컷하고 똑같은 종을 암수를 놔두는데 온도를 춥게 놔두신다 이렇게 따뜻하게 여론이 없는 데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겨울철에 많이 애들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이 없으면 스쿼트 잘 죽어요 똑같이 물이 없는 상태에 일주일 방치해버리면 암컷은 살아있는데 스쿼트는 죽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쪽도 메이팅시키고 합사시키고 뭐 여러가지 개체들을 이쪽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쿼트리 지금 가장 가까운 열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모아놨고요 여기 메이팅도 했던 애들 메이팅 안 했던 애들 뭐 여러가지가 있네요 이번에 스쿼트 나온 애들 이렇게 나와있는 애들도 있고요 나온지 별로 안 된 애들도 있고요 메이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중에 저 뒤에 체입통들 있죠? 저 체입통들 보면 메이팅시키는 애들 부터 알집 물고 있는 애들까지 짜르륵 있어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레슬도 합사해에게 다 분리시켜서 지금 알집 밟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있네요 저 위쪽에도 지금 합사했다가 합사해에서 합사해놓고 분리시키고 합사시키고 스쿼트 나이 들어서 죽었고 뭐 이런 여러가지 여긴 또 수 먹었다 그러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은 이 뒤에 있는 뒤에 있는 애를 빼볼 거에요 구티 스쿼트 엔트리오스 이거는 이제 메이팅시키고 스쿼트만 따로 빼놓은 거고요 보시면 예 예 알집 크라찬 크라찬을 알집을 한번 빼볼 겁니다 그러면 빼고 나서 영상 이어가 볼게요 한번 빼볼게요 7통 뚜껑 뒤집어 놨고요 뒤집어 놓은 거는 뭐 공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위에 쌓아 올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체리통을 덮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놔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적재형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 영상 짧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올리면 애들이 흔들리지 않고 촉촉촉촉촉 쭉쭉쭉 쌓아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어 저기 네 저기 보이시죠 왕대 저렇게 해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뚜껑을 빼고 지금 겨울철 습도 때문에 여름철 여름철에는 그래도 괜찮고 봄이나 뭐 가을 정해서도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의지로 해서 습도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습도 올려가지고 애들 알 작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달라진 거는 지금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뉴 스폰지 뉴 스폰지를 하나 더 추가시켰다는 거 저번 영상에서 보셨죠 네 그러면 얘가 아까 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여기 있었는데 제가 이거 사격증 옮기면서 안으로 쏙 들어갔네 보이시나요 알집은 아주 잘 돼있어요 관리도 잘하고 있었네요 애가 얘는 크라찬이고 크라찬 성취예요 얘는 크라찬 성취입니다 사이즈가 좀 큰 애예요 그러면 빼볼까요? 와우 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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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습니다 알이 아주 아주 느낌이 좋아요 아주 아주 느낌이 좋네요 안에가 습도가 제대로 잘 맞았어요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알 상태는 아주 좋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슝 뿅 알이 아주 좋아요 알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알 상태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정말 잘 관리한 거 같아요 습도도 제대로 맞았고 온도 제대로 맞았고 어미도 관리를 참 잘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얘도 한번 조금만 살짝 찢어서 보시고 또 애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근데 느낌상으로는 지금 애들 안에서 애들이 스파이더링이 된 거 같아요 얇은 얇아서 손으로도 잘 찢어져요 안에 또 속 겉껍질이 있고 이 안에 보이시면 이게 속속 거미질로 또 와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오늘 조금 몇일 빠르게 뺐어요 이게 이게 날짜가 조금 애매해서 조금 빨리 뺐어요 빨리 뺐는데 얘들은 잘 됐네요 램프까지 잘 되어 있었어요 약간 느낌이 구슬구슬 보슬보슬한 게 아니라 보슬보슬하면 아시겠지만 보슬보슬하면 알인 경우에요 알인 경우는 안에서 알이 굴르기 때문에 보슬보슬한데 약간 돌렸을 때 보슬보슬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누르륵 누르륵 그런 느낌이 뭐라 그럴까 구르는 느낌이 없어요 안에서 약간 안에 뭐가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거 보다는 안에가 안에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잘 움직이지 않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일 때 애들이 림프가 돼서 잘 구르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얘네들은 따로 지금 다시 봉합수술해서 관리를 하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쇽! 오늘 4월 16일입니다 봉합수술한 날짜는 4월 5일 4월 5일 4월 5일 날 했는데 지금 열 하루 11일 정도 지난 거 같죠 그럼 얘를 한번 꺼내서 봉합수술한 게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봉합수술 5일 통합수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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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3일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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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그래서 5일 5일 여기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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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 조금 풀러 있었어요 역시나 헤드릭 잘 됐네요 스파이더링 까지 잘 됐네요 보이시나요 네 크라찬 크라찬입니다 역시 rg봉화수술로 관리하니까 확실히 애들이 잘 되네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애들 알이 rgb 약간 부풀어 올랐어요 살짝 부풀어서 부피감이 얘네들이 탈피하고 나서 몸이 커지다 보니까 부피감이 이제 늘어나서 애들이 약간 부피감이 있었을 때 확인할 수 있고요 아 얘네가 스파이더링이 됐구나 라고 또 스파이더링이 되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셔서 더 오랫동안 굴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 이제 수분 부족하면 서로 잡아먹거나 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말라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 오랫동안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어흐 도망치고 어흐 도망치고 어흐 도망치고 아